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이에요. 캐스트를 간만에 찍습니다. 학생들이 일부 캐스트 종종 올려주세요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구사도 끝났고 6월 모평 앞두고 있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 맞이해서 제가 캐스트 하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선생님이 좀 했었던 캐스트 그걸 좀 다듬어서 내가 다시 올리는데 여러분들 수험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수험생활 노하우 여러분 생활습관을 열공모드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습관 이거를 내가 조언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스마트폰을 꺼버리자 이런 아주 좀 자극적인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한마디로 스마트폰, IT기기 이거를 사용을 여러분들이 자제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수능 공부를 위해서 딱 6개월만 지금이 D-2001이 지금 깨진 시점이에요. D-190 며칠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뭐 나중에 보는 친구들은 D-1001일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뭐 그때 이걸 다시 여러분들이 봤다. 또는 그때 처음 봤다. 그때 깨달았다. 그때부터 해도 됩니다. 언제가 됐건 언제 시점이 됐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열공모드, 수능모드에 몰입하기 위해서 중요한 생활습관 이걸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일 먼저 시기를 잠깐 보면 D-2001 근처인데요. 고3은 1학기 중간고사 중요하죠. 내신기간 이후 이제 수능 학습에만 몰입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물론 1학기 기발도 남아있지만 당장에는 이제 5월 달에 보는 여러분들이 학평도 하나 있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알겠지? 수능 공부 좀 밀어놨잖아요. 지금 집중해야 되고 N-2생들은 빠른 친구들은 뭐 작년 12월부터 조금 느린 친구들도 늦은 친구들도 2월이나 3월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열심히 좀 해왔단 말이지. 근데 조금씩 지치기 시작할 거야. 특히 이제 여름 되면 더 많이 지쳐요. 2년 동안 수험생활을 계속하는 건 만만치가 않거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계속 같은 거 반복하려니까 좀 짜증나고 친구들은 대학교 갔다 그러고 하여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시기인데 이때 자기 생활습관을 잘 여러분들이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열공모드를. 알겠지? 딱 앞으로 6개월만 굳은 결심으로 한번 견뎌봅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수험생활에 여러분들이 태도 변화를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수험생활의 단순화입니다. 단순화. 이렇게 단순화라고 하는 표현이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활을 다양하게 갖는 것을 참 저는 학생들한테도 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멋있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좋다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능이라고 하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올 수능이라고 하는 그 목표에만 몰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경험이나 다른 자극이나 다른 감정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수험생활을 단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기 이외에 다른 경험이나 감정 변화를 최소화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신에너지를 육체에너지도 정신에너지랑 다 연동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수능학습에만 쏟아붓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 시간 정해놓고 하세요. 그리고 공부 장소도 자꾸 바꾸지 마시고 일정하게 하시고 내가 우리 동네 스터디 카페 아니면 독서실 아니면 도서관 아니면 내가 집 학원 그런데 정해놓고 하시라고 막 치고 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지 마시고 동선도 계속 내가 우리 집과 학교와 도서관 여기만 왔다 갔다 해야지 한 군데 주말에 학원 더 간다 그러면 네 군데만 왔다 갔다 해야지 그 동선을 동일한 패턴으로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저기 다른 데 많이 가고 그러면 그게 새로운 자극이 돼요. 그러면 이 뇌에서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에너지가 줄줄줄 새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동일 패턴으로 단순화시키기 바랍니다. 동선을 또 하나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6개월 동안은 사람 관계를 최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는 것도 지금 있는 친구들은 소중한 친구들은 만나세요. 알겠어요? 새로운 친구 만나려고 하지 말고 이성도 마찬가지야. 내가 연애하고 있어? 그럼 그거를 괜히 공부한다 하시고 끄지 마세요. 알겠어요? 무리수 두지 마세요. 새로운 연애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6개월만 인생 길어 얘들아. 연애할 수 있는 시간 어마어마하게 많아. 6개월만 참자. 알겠어? 그리고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족을 새로 만들라 이런 거를 말도 안 되지만 친구랑 이성이랑 가족 사이에 이 갈등이나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굉장히 감정에 불필요한 낭비가 됩니다. 에너지 엄청 많이 소모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반 친구들과 약간의 미묘한 관계, 긴장관계, 갈등관계 있는 친구들 있죠? 감정 보호 끊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지금 소중한 친구들 그 친구들만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애 더하고요. 가족 관계도 혹시 부모님과도 여러분들이 막 신경 좀 버리고 그러는 친구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형제나 남매나 자매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감정,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딱 6개월 만이라도 이거 여러분들이 다 없애시고 아니면 생각을 버리시고 끊으시고 모든 에너지는 수능, 학습, 공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또 막 쓸데없는 과한, 민감한 걱정들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진도, 학습 진도. 어, 내 친구는 이만큼 진도 나갔는데 난 조금 나가서 불안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적절한 자기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학습 의욕을 이렇게 돋아주기도 하고 아주 그냥 의욕을 불어 읽히기도 하는데 너무 지나친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적에 대한 불안감. 어, 6월 모평이 이제 다가는데 나 망하면 어쩌지? 수능, 어, 나 정말 1교시 때 망하면 어쩌지? 그런 거 쓸데없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불행을 땡겨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알겠어? 어, 나 대학 어느 과 가지? 어느 대학 가지? 나 망하면 어쩌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리고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비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적절하게 나는 지금 목표 대비 좀 못했어. 자극을 받고 내가 거기서 이제 발전의 동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이게 심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도 불필요한 감정에너지 소모입니다. 알겠죠? 지나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덤덤하게 그냥 담대하게 그냥 쭉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생활 동선, 패턴, 그리고 사람 관계, 감정 변화. 저보다 최소화 단순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모든 정신, 에너지를 오로지 수능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딱 6개월만. 알겠지? 솔직히 이거 약간 비인간적인 거 있어.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 그러나 6개월만 하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수능 잘 보고 대박 내고 많은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도 다 하게 지내고 일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툴 수도 있고. 알겠어? 미리에 대한 고민 많이 할 수도 있고 많은 경험하고 여행 가고 다 좋아. 수능 끝나고 하라고. 대학 가서 하라고. 6개월만 집중하자 이거지. 알겠죠? 이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다 품고 있는 기가 막힌 매체가 있죠. 바로 스마트폰, IT 기기. 이거는 이 물건이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정말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줄줄 새어나가는 그 매체가 IT 기기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 물론 수능 공부용으로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 또는 이 캐스트 보는 거는 이 IT 기기를 이용하지만 그런 거 일부 제한적인 거 빼놓고는 전부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너무너무 이 IT 기기에 우리 사람들이 다 흠뻑 빠져있는 완전히 잠겨있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길을 걸을 때도 전부 다 이걸 쳐다봐.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봤어. 저기 터미널이 있었어. 터미널. 내가 며칠 전에 고속 터미널 거기 있거든. 강남. 거기를 내가 쭉 걸어가면서 이렇게 사람들 봤다. 앉아있는 사람이 몇백 명 앉아있다. 전부 다. 예외 없이. 자는 사람 빼놓고 통하는 사람 빼놓고 다 이거 보고 있어. 너무 심한 시대가 되긴 했어. 이걸 못할 수는 없어. 그러나 딱 6개월만큼 6개월만은 참아보자 이거야. 가장 중요한 거야. 스마트폰. 너무 중독성이 강해요. 이거 빠지기 시작하면 공부 시간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보다 또는 이것저것 하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날아가는 거 많이 봤죠?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IT기기. 중단하세요. 특히 요즘에는요. 쇼폼들 많죠. 뭐 릴스니, 쇼츠니, 틱톡이니. 그건 전부 다 몇 초 만에 10초, 20초 만에 아주 큰 재미를 주기도 하고 아주 말초시경 장악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자극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금방금방 결과, 결론이 나와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 탁 하면 그 핵심 부분만 딱 나오는 거고 내가 아주 웃고 싶을 때 그거 하면 아주 기분 좋게 웃겨주고 스포츠 결과 금방금방 보여주고 드라마도 아주 짤막짤막한 내용으로 요약해 주고 즉흥 보상에 익숙해진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아직은 어려워요. 전두엽 여기가 이성 컨트롤하는 이 부분이 아직 영글지 않았다고 이거에 너무나 익숙해지면서 즉각적인, 즉흥적인 보상 결과를 얻는 이 습관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면 수능 공부라고 하는 아주 장시간에 걸친 레이스에서 지속적인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어, 나 조금 공부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쇼츠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버린 거지. 영화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빨리빨리 보잖아요. 2배속으로 보고 막 결과만 보고 스토론임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공부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내가 꽤 많은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선생님, 섬기한 빨리 완강하고 싶어요. 상크스 한 달 만에 완강하고 싶어요. 3월이나 4월에 완강 빨리하면 뭐 할래? 수능 11월인데.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자기 거를 완전히 소화, 채화시키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꼼꼼하게, 구석구석. 지속적인 학습 능력을 하고 끝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반복해, 반복해, 반복해.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이런 즉흥 보상이 아닌 지연보상 지연된 보상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수능 공부고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고 사회 나가면요. 인생 전체는 이게 더 심합니다. 즉각적인, 즉흥적인 보상은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운이 좋아서 그걸 우연히 얻더라도 그거는 인생의 성공이 절대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지연보상. 지속적인 노력 끝에 얻는 보상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거는 절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선 같은 힘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IT기기를 통해서 학습 지속력이나 집중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IT기기, 특히 스마트폰 중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딱 6개월만큼 아니라고. 수능 끝나고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성인인데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지금만큼은 내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특히 쇼폼 완전히 끊어라. 6개월만 쇼폼, 릴스 쇼츠 틱톡 그 회사들 그 상품 내가 이걸 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6개월만큼만이라도 이거 빠지는 순간 너희들 내가 세 개 할게. 재수 직행이야. 삼수 직행이고 군대 끌려가. 알겠어? 너무 눈을 동그랗게 던다. 끊으라고 요거 눈 깜짝하시야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간 거로 너희 경험 다 해봤잖아. 알겠니? 유튜브도 끊으세요. 선생님 나 요번에 요거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축구, 경기, 야구 뭐 이런 거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드라마 요약번 하지 말라고요. 딱 6개월만큼만이라도. 알겠어? 게임 끊으세요. 금방 시간 지나갑니다. 웹툰 덕질 아이돌들 뉴진스 요번에 신곡 났어. 들어봐야 돼. 하지 마시라고요. 6개월만큼만이라도. 6개월 지나도 누가 될까? 아이돌들 잘 활동합니다. 훌륭한 노래들 많이 나올 거야. 알겠어? 끊으시기 바랍니다. 또 스마트폰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또 뭐해요? SNS 많이 하죠. 사랑하기 많이 연결된다고. 인스타 하지 마세요. 6개월만큼. 카톡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물론 카톡은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서 그거는 하시되 아니면 웬만하면 문자로 대체할 수 있으면 문자로 하시고 그리고 수험생 커뮤니티가 될 건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친구들과 단통 만들어서 이것저것 감정 교류하고 쌈박질하고 갈등 만들어내고 하지 마시라고 이것만 자제하면 여러분들 진짜 수능 대박납니다.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놀라울 정도로 성적이 올라갈 거야. 왜? 작년을 많이 봤거든. 여태까지 되게 많이 봤거든.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끊을지 중단할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추천하는 거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해야 돼. 근데 스마트폰은 완전히 꺼버리세요. 부모님한테 맡겨도 되고 창고에 넣어놔도 되고 대신 통화는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폴더폰이 있죠. 폴더폰. 옛날 폰 있어. 스마트폰 액정 같은 거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거 전화만 할 수 있는 폰으로 바꾸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너무 힘듭니다. 그럼 딱 6월 모평까지만이라도 지금이 4월 말인데 딱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그 기간만이라도 먼저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요? 정말 정말 학습시간이 팍팍 늘어납니다. 알겠지? 스마트폰 꺼버리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딱 6개월만 딱 6개월만 알겠지? 이 얘기를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야.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들 좀 음악도 한번 듣고 싶고 내가 너무 지치고 그랬는데 짧게 짧게 뭔가 내가 잠자기 전에 한 30분만이라도 뭔가 유튜브 볼 수 없나? 뭐 이런 생각 할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에너지, 감정, 낭비를 가져온다고. 알겠어요? 스마트폰 특히 심해요. 친구랑 카톡 하다가 그게 또 여러 가지 것들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여러분들 누울 때도 머릿속으로 진짜 이 정도 몰입이 돼야 돼요. 수학공식이 생각나고 생명과학 여러 스킬들이 생각나야 된다고. 그래서 잠자는 과정에서 뇌에서 그게 정리가 한번 돼야 되는데 그 잠자기 전에 그걸 보는 순간 그게 다 날라가 버려요. 잠잘 동안에도 이 뇌가 많은 활동을 합니다. 정신적인 활동은. 낮에 공부했던 것들이 정리하는 과정인데 거기에다가 스마트폰 정보가 팍팍 들어와 엄청 자극적인 그 정보가 꽤 많은 에너지가 세워나간다고. 알겠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함께 6개월만큼 딱 독해져 봅시다. 알겠지? 그럼 여러분 11월 수능에서 인생 최고점 라이프 베스트 스코어를 여러분들은 기록할 겁니다. 알겠죠? 다 같이 독해져 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